많이 먹어. 아이씨. 내가 알아서 먹거든. 니네 엄마라. 니 어디가 그렇게 좋으실까? 눈이 진짜 예술이야. 나같이. 너 알잖아. 우리 조진이 물방개 한 마리도 못 죽인다는 거. 완전 끝난 사건이라고. 내 아들은 나 아니야. 엄마 아무도 믿지마. 엄마가 직접 찾아 진짜 범인을. 죽은 애 주변 조사부터 샅샅이 해야 맞는 거거든. 스무 장쯤 뽑으면 얼마나 해요? 아쟁이 핸드폰 어디 있어요? 내가 안 그랬어. 뭐가 떠오르건 뭐가 기억나건 꼭 엄마한테만 말해야 한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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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너. 날씨였습니다.